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국내 최대인 900m의 현수교 공사를 맡았던 동화건설이 지난해 11월 구도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. 부산 광안대로가 8년의 공사 끝에 오늘 개통됐습니다. 부산 광안리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로가 웅장한 위용을 뽐냅니다. 전체 길이 7.42km로 국내에서 가장 빈 해상 교란입니다. 특히 야간에는 10만 가지 이상의 색상을 낼 수 있는 조명이 슬치돼 부산 앞바다를 황홀하게 숨었습니다. 밤 되면 아름답고 달리면 바닥에 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시원하고 뽐내리는 것도 좋아요.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지만 부산 광안리 바닷가 주변은 한낮의 열기가 그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고향에 와 친지들과 함께 맛보는 폐의 한 점은 여름밤의 또 다른 별미입니다. 안 들여있다 이래 보이고 너와서 해야 된다 아쉽게 해풍에 바닥치는 그 마트에 소주 한 잔 다 내리니까 얼반 막 속이 짜릿짜릿한 집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